만약 아이돌 그룹에 합류한다면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붐 씨는 있으세요? 저는 있어요. 오! 트러스라고. 껴준대요? 네. 그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. 아니 내 마음이. 여기서는 내 마음이에요. 내 마음이에요. 껴주고 진짜 활동이 아니에요. 저는 만약에 껴주기만 한다면 당연히 에이스파 아닙니까? 오! 에이스파! 미쳤나 봐. 진짜 큰일 났다. 에이스파. 뭘? 에스파에서 끝났는데. 아 잠깐만. 에스파 분들이 연하잖아요? 네. 어?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연하 플로팅에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? 플로팅을 늘 기다리죠. 어? 자료 있습니다. 연하될 자료가 있습니까? 응. 보시죠. 뭘까? 유나, 공군현생이 언니라 불러도 되나 물어봐. 기뻐. 팬사인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혹시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. 09년생인데 그래서 냅다 기회를 잡았죠. 그럼 혹시 저는 28인데 너라고 불러도 될까요? 오오! 뭐야? 활동 괜찮아? 아니 아니 유나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유나씨가 플로틱이 잘 넘어가네 약하신 건 맞습니다